두번째판 시작합니다 어? 좋은데 걸렸다 나 항상 난 여기 시작하는거 같네 나 좋은데 걸렸어 오랑캐드 다 물리쳤습니다 맞아 역시 지렸었어 아 근데 거기서 독이 퍼지는거 진짜 생각지 못했잖아 어 진짜 나도 생각도 못했어 아니 독이 퍼지는 시간일 줄로 진짜 몰랐어 딱 봤는데 독이 퍼지고 있더라고 진짜 웃긴거는 내가 먼저 봤는데 어? 넌 왜 위로 갔어? 아니 위에서 떨어질 형 미쳤어 왜? 지금 뭐야 이거 알람건 나왔어 알람건 뭐야 아 그게 아까 걔가 때린거 아 마크하는거야? 아 백팩 나왔다 백팩 백팩은 팔고 여기 지금 나 무기 많이 나왔거든 이쪽으로 와 알람건 하나 더 나왔어 어 그거 괜찮아 어 나 렉 먹었나봐 아 됐다 됐다 안집어져 알람건 하나 더 아 그거 너 인벤트로 꽉찬거 아니야? 아니? 공간 남았는데 아 그러면 그거 하나밖에 못집나? 하나밖에 못집나 아 됐다 집어졌다 뭐지? 렉이었나봐 살짝 렉이었나보네 어 이래서 여러분들 오랑캐드 다 멸족시켜야 돼요 어 핑이 안좋잖아요 괜히 여러분 저희가 대한민국 만반세 외치면 정이구야 알람건 일단 한개를 팔아 둘다 팔던지 그냥 한개 팠네 어차피 데미지 안들어가는 총이라서 어 그래 그래 알람건 아까 봤는데 진짜 무수문거 같아 어 무수무야 무수문 빨강색 파랑색 있는데 빨강색이 팔아야되지 아 파랑색 파랑색 어 우정기 또 나왔네 많이좀 쳐주세요 아 10원 쳐줬어요 20 야 10원 다팔다팔다팔다 다팔까? 어 어 그래 어차피 레이더도 있는데 뭐지 어 마모나 내 쪽으로 와 응 가고있어 어 그냥 뛰어 어 누가 죽었다 가방도 팔라고 어 일단은 일단은 도착하고 팝시다 팔고 너무나 바로 에어드럭 간다 미쳤어? 바로 에어드럭 간다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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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에드학 부르는데 어딨지? 부르는데 있는데 여기 근처에 이번에는 방금판 우승했으니까 한번 한번 미친놈 컨셉 한번 가보자 빨리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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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누가 자꾸 죽고 가네 누가 자꾸 죽고 가네 많이 죽는데 애들 나 지금 돈 많거든 어 나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부자야 부자 이쪽에서 말고 이쪽 뒤쪽에서 하자 최대한 외곽에서 소환을 하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생각보다 핵 노다지거든 여기가 건물이 세 개 있는 곳이라서 응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 지금 그러면 좀 멀리 가자 내가 좀 넘어가자 뭐 삐삐삐삐삐 소리나는데? 난 아니니까 괜찮아 나 지금 어 뭐야 나 지금 그거 있거든? 무전기? 어 무전기 있으니까 소환해놓고 무전기로 체크하면 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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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판은 그냥 저 갑시다 스타로 치면은 투 커맨드 배럭 갑시다 투 커맨드 배럭 어 약간 배째는 플레이 한번 갑시다 처음부터 에어드랍 부르고 아 근데 에어드랍 부른데가 어딨어 이거 남들이 안온다 생각하고 딱 부른 다음에 그 템 먹어서 아니 예능이 아니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후반테크 타자 후반테크 후반의 왕기 밑에 거 먹어 밑에 거 빼다고 먹어 오케이 어 노베락 더블 어 노베락 더블 바로 에어드랍 오케이 지렸어요 저희 맨주먹으로 불렀습니다 에어드랍 어 오면은 저항도 못해요 그냥 주고 가야돼요 야 나 씨칼 있어 이쪽 이쪽 야 마무라길 집 있다 잠깐만 잠깐만 나 근데 팔아야돼 팔면 나 오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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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있는데 아이템이 없다 이거 60원이야 개많이 쳐줬네 뭐? 20원 쳐줬어 가방 오오 나 열어본다 이거 앞에 있는거야 어 열어봐 열어봐 제발 제발 총 한번 나옵시다 어? 활 좋아좋아 그럼 내가 활 쓰고 니가 씨칼 쓸래? 싫어 아 그럼 네가 활 써? 활 개좋아보이는데 온다 들어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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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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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무전기 한번 써보고 오케이 아직까지 아무도 안오고있어 오케 이건 에어드람먹었다 마모님 화살 못쏘잖아 닥쳐 하하하하 어 닥쳐 여러분 헐트월드에도 못봤습니까? 저 활을 얼마나 잘 쐈는지 제가 3대1도만 이기고 그랬잖아 저거 한번 싸봐 들어온다 활을 활로 한번 싸봐 4일차인가 5일차 0차 못봤어요 딱 맞추잖아 내가 그렇지 아 이게 맞추면 떨어지는구나 어 누가 말씀해주셔가지고 해봤는데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한마 들고 아 개쓰레기 나왔어 아니야 내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설정해놓은거야 왜 나도 한마 좋거든 왜 난 한마 완전 좋아해 한마 풀 차지해서 때리지 응 가드도 소용없어 믿어볼게 근데 왜 왜 왜 바로 팔어 근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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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어 암어랑 스킨 이거는 필요 없거든 근데 왜 소환했어 한마 먹으려고 한마랑 같은 세트야? 어 같은 세트야 아 진짜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그거 하나 하려고 아니 망치를 얻으려면 그냥 돌아다니면 되지 에어드락 가지고 아니 이거 4티어 무기는 안나와 이거 아 오한마 4티어입니까? 어어 오 개쪼는거였네 어 나 아까 그거 짧은건줄 알았어 여기서 근접무기 나오면 너 먹어 어 어 먹어 이거 맞을 때 좋아 아 개이득 그거 공수 엄청 빠르거든 그러네 그러네 진짜 막 썰면돼 그냥 이건 강공격 없지 있어 클릭 꾹 하면 돼 어 잠깐만 이거 왜 안 눌러주냐 어 그러네 어머만 여보세요 누르지 마세요 아니 누르는게 아니라 아예 조합이 안되는데 저기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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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팀 5총만 나오면 되는데 독친만 나오면 되는데 아까 저먹은거 아 자꾸 우리팀 때리고 싶다 나 한마들었어 오한마대 우왕 오한마대 이 총 뭐야 마채테 한번 마채테대 오한마배치 궁금하다 손 빠른 놈이 이기는거야 손 빠른 놈이 이기는거야 나 아까 마채테한테 완전 개틀렸어요 마채테가 무슨 마채테랑 스킬을 미는거랑 칼질이 딜레이 없이 써 걔가 그래서 나 완전 칼타 틀렸어 어 여기 긁어버리나보네 여기 먹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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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파밍 안됐는데 한 번 들어와 볼까 파밍이 안된거 같은데 어 여기 파밍 안됐어 여기 어 죽는 소리 많이 난다 이거 뭐야 아 뼈구나 뼈 먹어 뼈 먹어 네 빨간색이 힐 맞습니다 빨간색은 에뮬러스 그 아이콘이 있더라고 적십자 아이콘이 있더라고 올라가야지 아 맞다 클레버 팔아야되는데 이거 8원만 있으면 하나 더 할 수 있다 아 그래? 그럼 자 이거 자 어디 나이스 좋아 좋아 한 10원정도 할거야 여기 파밍하고 내가 팔고 올게 어 다 파밍했어 아 저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가지 자 빨리 팝시다 빨리 팝시다 어 어 8원만 나옵니다 8원만 아싸 어 야 20원 쳐주는데 아 20원이야? 오 되게 많이 쳐줘 어 비싼거였네 그 마킹하는 그 총 있잖아 어 그게 하나에 10원씩 나오던데 그 총은 데미지가 없잖아 진짜 쓰레기다 너 지금 얼마있어 그러면 나 62원 62원? 괜찮은데 파란색 파란색 한 번 열어볼 만한데 어딨지? 여기 밖에 이쪽에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한 열어보자 열어봐 이거는 뭐 지역에 따라 그런거 없을거 아냐 어 랜덤이야 랜덤 뭐죠? 아 군전무기 야구방맹이 어 3티어 그거 야구방맹이를 파는게 나을거야 마채테가 더 좋을거야 그러면 팝시다 응 마채테가 더 좋아 나도 왠지 마채테 들고싶어 아 25원 줬어요 37원 됐습니다 할만하네요 어 됐다 어 우리 붕대도 좀 만들어두세요 그래서 저기에 화살을 어떻게 만들냐 화살 화살? 활 들고 나무 나무 보고 F들으면 돼 아 뭔 말인지 알았네 맞아 50원에 사서 25원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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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한 자식아 그냥 하면 돼 그렇게 하면 에로우 적혀있잖아 에로우 하면 돼 그냥 하면 알아서 활 들어 아 아아 그런거야 어 아 아 그렇구나 뭔가 이상하더라고 아 17발 나이스 아 스테미너 부스트 포션 있긴 한데 음 개만이 만들어놔야지 그 최대치가 정해져 있을걸? 그 최대치가 정해져 있을걸? 만발이, 만발이 정해져 있을거야 그거 자 만발은 음 만들어봐야지만 알수있는거 같애 스테미너 포션 스테미너 포션 팔아야겠다 이번 판 약간 우리 약간 은수저 테크 타는거 같다 어 아 24발까지네 어 24발까지 됐다 가자 됐다 잠깐만 나무도 팔 수 있나? 나무 1원 아유 1원 어 또 7명 남았어 마구나 진짜?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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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그래도 팔아버려 아까보니까 마무 팔다가 잘못 팔아서 무기 파는거 아니지? 됐어 어디있어 나 다리 쪼개 이쪽에 어 나 보고와 나 여기서 금고 좀 탈테니까 한명 또 죽은거 같은데 어 6명 남았다 나이스 그러면은 우리 2명 빼면 4명이지? 어어 어 야 이거 훨씬 낫다 이정도만 할만해 또 할만해 이정도만 할만하네 우리 은근히 에어드랍도 부르고 얘네들 많이 몰려올 줄 알았더니만 어 이득받죠? 괜찮네 체력 안나라? 어 안나라 나이스 자 에어드랍 한번 더 부를수있겠는데 이러다가 한번 더 불러버리자 그냥 오늘 이제 은수저에서 금수저테크가자 아 이거 이제 한마에서 바꿀까? 왜왜 잠깐만 여기가 중앙이구나 야 중앙으로 가자 중앙으로 어 중앙으로 가야돼 중앙이 최종 목적지니까 중앙으로 가서 나 더 좀 설치해야겠다 미리 어 미리 어 야 이득이다 그거있어 여기서 꿀당이 좀있는거 같더라고 오 설치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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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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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런 데다 설치해야지 이런 데 올라오면 되다 에이 이런데 이런데 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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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사이에 전부다 그렇지 다 설치해버려 크으으 닌게노 왔다시야 쓰레기데스 ㅋㅋㅋㅋㅋ 니가 쓰레기라고 아니 아니 형 형이 쓰레기라고 아주 적절해요 다 설치하기 저기서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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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 있어 조심해야돼 아 왔다시가 나는 이란 뜻이구나 그니까 왔다시가 나라니까 아 미치 야 넌 쓰레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자기 자신 욕하는 이제 자기 고백 쩔었다 새로운 인증이죠 좀 말 설치했지 우리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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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그걸 또 모르셨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아 미안합니다 덕령이 많이 떨어져서요 응 네 기모찌 납니다 기모찌 다시 가스부러 가스 다시 가스로 가자 하나는 들고 있어야겠다 이거 그냥 다 덫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도배해야겠다 거기다가 그래 형 도배해버려 그냥 지금 덫 어떻게 만들어 어 잠깐만 누가 스위치 뭐 뭐야 센터 스위치 어 가자 왜왜 어디야 센터 센터 저기 센터 센터에 가면 스위치가 열릴거야 뭐지 그게? 뭐 열린다고 그랬는데 이거 누르면 어 뭐 있어 어디지? 어디지? 여기는 길이 없네 여기다 여기다 기둥 나왔다 여기 흰색 기둥 나왔잖아 여기 이거 뭐야? 이거 누르면 어 이거 모닝글로리 지우개 아니야? 킬 스위치 뭐죠? 애티베이틴 킬 스위치 오 오 오 오 오 뭔가 엑스맨 같아 영화 어 야야 눌러 그렇지 빠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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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위에서 저 독가스 다 터져 아 그렇구나 먼저 온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여기 몰리게끔 독가스 퍼지게 하는거구나 그니까 그런 퍼지는게 아니라 아까 그 독가스 통 있지 그게 다 터져 아 게이드 어 뭔지 알았다 아 마치 그 파 그 저기 자폭 버튼처럼 맞아 폭탄 만들어야겠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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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탄 뭐로 만들었더라 나무 꼬쟁이 나무 꼬쟁이 나무 꼬쟁이로 F로 만들었지? 어 어 오케오케 꼬쟁이로 클릭하면 난리나 여기서 어 절대 안그래 아 한 명 나 죽네 거의 다 근처에 있지 이제 이정도 살아남는 놈들은 좀 하는 놈들이니까 어 여기있다 야야야야야야야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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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이거 어 저기 뒤에 뒤에 어어 두 명 두 명 들어와 두 명 들어와 두 명 들어와 어 내 화를 쟤네들이 왔던대로 좀 많이 올 것 같아 여기 뒤쪽은 다 독이 퍼져가지고 형형 여기 꿀당 여기 꿀당 여기 꿀당 여기 꿀당 여기 꿀당 여기 꿀당 근데 바로 뒤에 있어 자기 어 오른쪽에 왔어 오른쪽에 왔어 오른쪽에 왔어 활로 내가 지금 견제했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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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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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던져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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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서 나 때렸나 어 아 형 나를 때리면 어떡해 나야 나 야 야 야 아아아아아아 하하 아니 미친 아 완벽하게 붙었네 얘네들 우와 얘 독있어 독 잠깐만 내 덫으로 끌고 가야겠다 아 진짜 빡친다 아 형 또하면 안돼 덫으로 끌고 가 덫 거기 덫 없어 거기 덫 없어 내려가 그냥 내려가 아 토한다 토할거 다 토했어 토할거 다 토했어 토할거 다 토했어 나 지금 아 이건 못 이기겠다 내 덫 추리 너무 크다 내 덫 내가 볼 때 형한테도 나 맞은거 같아 어 맞아 그런거 같아 그렇게 빨리 죽을 수는 없었어 진짜 아니 한 대만 때려야지 내가 보고 있어 왼쪽에 왔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한 놈은 근접이야 한 놈은 뒤에 창이야 태양 그냥 들어와 들어온다 그렇지 밀치게 떨어지게 떨어지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왔다시와아악 대한민국 만세아악 반다시아악 아 이런 싸가지 없는것들 아 한 명 피어 얼마 없었는데 아아 아아 우리 둘 다 제대로 싸아봤으면 몰랐어 이거 야 쟤네들 체력 아 쟤네 체력 얼마 없었는데 아 까비다 와 얘 초사이언 물량 먹고 왔네 그게 뭐야? 오렌지 주스 있거든? 그거 먹으면 가드가 안 돼 아 야 한 놈은 죽겠다 지금 보니까 체력이 얼마 없는데 난 애네 어 정의 구현 당하고 있어 얘네 정의 구현 정의 구현 당하고 있어요 어 빨강색이 어 바꿨다 시점 바꿨어 우클릭하니까 시점이 바뀌어 어 빨강색 빨강색 정의 구현 해야 돼 얘 아니야 몬스터 얘 얘 앞 뒤에서 공격 당하는 애 아니야 얘 앞에서 정의 구현 아 정의 구현 아 정의 구현 얘네들이 우승했네 아 얘네들이 우승했네 어 형 그래도 우리 정의 구현했다 쟤네들이 우승하는 꼬라지 맞으면 바로 진짜 강종 로드하우스에서 옷 갈아입어 아 재밌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재밌네요 좋아요 200명씩 100명씩 꼭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